이 곡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음악사이트에서 미지니 노크미 검색하시면 더 잘한 노래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노들버스커 마지막 공연 날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뒤에 또 다른 팁들도 있기도 하고 또 6월 한 달 동안은 주말에 계속 공연이 있을 거긴 한데 제가 오늘 노들버스커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래서 노들성으로 오는 발걸음이 뭔가 헤어짐을 이렇게 막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기분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왔는데 그래도 마지막 공연이니만큼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드릴 곡은 너들성에서 한번도 안 불렀던 곡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본명이 김위진인데요 위진아 이 노래를 불러봐 그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연습을 하게 된 곡인데 이상한 선배님의 담나디 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담나디라는 곡을 개다리의 춤을 추시는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한번 풀곡을 해봤습니다 저 미진이만의 담나디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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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 나를 떠나려 나야 내가 그대는 나를 떠나려 나야 내가 그대는 나를 떠나려 나야 해 아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슬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순 없나요 나는 정말 그대는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둬 나는 정말 그대는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둬 나는 정말 그대는 그리워할 순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그리워할 순 없나요 난 정말 그대는 사랑할 순 없나요 난 사랑한다고 속삭여줘요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순 없나요 나는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둬 나는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둬 그대는 ναret 저는 그대가 나를 떠나둬 당나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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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나디따 당나디 당나디 당나디따 담바디라는 곡이었습니다. 좀 색다른 담바디였죠? 여러분들이 아시는 담바디는 탬버린 치면서 개다리 춤추는 담바디였는데 오늘의 담바디는 약간 새드송 담바디였죠. 가사를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. 그래서 이 노래를 개다리 춤추면서 부를 순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제 마음대로 불러봤습니다. 괜찮았나요? 아무도 대답 안 괜찮았나 보네. 괜찮았나요? 감사합니다.